지금 단어를 이제 거의 다 마스터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음... 아직 틀린게 종종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연습하다 아! 픽츄 픽츄? P A 3 T U R E 픽츄가 연습하다에요? 응? 귀여운 일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3연속 틀린거 알죠? 그 다음 계속해서 3연속 자 선생님이 전번에 카톡으로 보낸것들 있죠? 그쵸? 음... 카톡으로 보낸것들 지금 선생님이 거기에 시험친거 보고 있는데요 음... 그대로 틀렸으니까 연습하고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까? 뭐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 틀릴것 같으면 뭐하러 수업을 합니까? 틀리지 않아야지 전번에 틀렸던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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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던 감사합니다.